나처럼 바보처럼 떨어지지마 안죽는다 생각하고 떨어지면 죽어요 그치 어세신크리드의 그 매눈이랑 비슷한거죠 요새는 다 이래 게임이 다 똑같애 어? 잠깐만 아 저기서 뭐 최종적으로 당겼어야 됐네 전력이 없다 그랬구나 여긴 못올라가? 여긴 못올라가? 여긴 못올라 나의 피곤 여긴 못올라 여긴 못올라 여긴 못올라 여긴 못올라 좋았어 오케이 내가 이제 해야될 차례인가? 날짜를 설정하자 2010년 7월 4일 2010년 7월 4일 베스가 여기까지와가지고 여기와가지고 이제 약한척을 하네 뭐야? 베스만 간거야 지금? 뭐야? 베스만 간거야 지금? 베스만 간거야 여긴 어딨어? 여긴 못올라 여긴 못올라 여긴 못올라 여긴 모든 플랜에 위치해 야아 이걸 소피아가 뭐지 이게? 그냥 보내버렸어 딴 데로 보내버렸어 베스를 아 베스를 그래 구조선만이 미래다 그거야 구조선을 가동하지 않게끔 못간다는거지 구조선을 무조건 해야된다라는거지 얘네들은 밧줄로 묶어두려 야 저러면 야 되겠냐 싸움이? 여잔데 여자는 여자끼리이면 모르지 배스는 뭔죄야 배스는 뭔죄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 놀래다 아 저 오늘 세계 청산했어요 제임 오 야 왔어 2010년으로 왔어 오 게임 신선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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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엄 조이스 대항책 알겠어요 지금 작업장을 떠나죠 대항책은 내 금고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왜 이런 요청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을게요 지난 11년간 당신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요 나도 어차피 미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고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감당하기 쉬운 일들은 아니군요 내일 만날 수 있나요 이제 장치도 완성되었으니 다음 계획이 되게 알고 싶은데 그리고 대항책은 조심해서 다뤄요 매우 강력한 장치이기도 하고 크로는 크로는 입자를 충전하는 데만도 1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아하 누가 여기 있다고? 누가 여기 있다고? 잠그는 거 보면 아 여기 안에서 잠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지금 총성이 들리는 곳을 찾기 오케이 어 궁금하네 어 궁금하네 누구야? 패스인가? 누구야 제가? 배스야? 왜 이래? 왜 이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주네 얘 몇 년 지난 거 아니야? 머리가 그렇게 풀어쳐져 있잖아 미래로 보냈다고? 더 미래? 아 뭐 1999년도 아니야 지금? 더 광으로 갔네 아 그는 윌리엄의 기계를 과거야 더 광으로 간 거야 이거 뭐 다단계야 뭐야 이거 얘가 알려줘서 형이 한 거구나 11년이요? 왜? 왜 왜 돌아왔지? 준비될야 돼 미래로 가서 과거로 왔다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갑자기 반전이 생겨가지고요 그는 변했고 눈에 눈에 있는 게 있었고 그는 뭔가를 숨어 있었고 그는 항상 있었어 11년 동안이나 X자 치면서 살았어? 와 대단하다 진짜 모모코 사라 if they want that So where's Will? vs There emptyмы measure The counter measure is at Williams WorkShop Where you built it Then that's where we go Yes. That was the plan 저게. 이것을 열어줘야. 제 상품은 옆에. 우리에게 물을 찾아봐. 너는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았네. 내가... 너는 그 생각에 와서 와서는 그 생각에 빠졌을 것 같았다고. 우리는 이 일을 함께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지켜버렸어 아직도 믿어 더욱더 믿어 저는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될지 그것이 의미가 될지 그것이 의미가 될지 야 총알이 하나도 없었어 공정근무 충분하다 와 총 진짜 많네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고 이 총이 샷건 샷건 들까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 잠깐만 어 권총 권총은 어차피 잘 안쓰니까 됐어 바로 가 절대 미래를 못 바꾼다 생각하네 오케이 미래를 보내서 그걸 봤나봐 자신의 최후나 이런거 이 게임은 단점이 주인공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 리암 리암이 생각난다 갑자기 한번 불태워봐라 어차피 못바꾸는 미래라면 뭐라도 해야지 이래나 저래나 뒤지는거 마찬가지 아니요? 2010년 미래작업장 사막 4부까지 가네요 이거 이렇게까지 가는거 보면 5막이 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 이렇게 3부 이상 가는거 보면 5막이 끝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4부까지 가는거 보면 글쎄 이제 미래는 한번 지나봐야 하는거고 아직 다 깨지 않았기 때문에 5번리지 현장은 5번리지 현장은 10개가 안고 11년 정도의 생활과 10개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고 11년이 생활과 10개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고 11개의 에너지 현장은 그의 아름다운 10개의 정보 10개의 정보 10개의 정보 윌리엄의 회사에서 기다렸다. 시간의 균열 6년 전으로 왔네. 2010년 7월 4일. 예, Beth knew about your presence. She'd done spying on her own. We came over the rooftops to avoid detection. Does Will know we're coming? No, he doesn't. DUDUDUDUDU 쭈, 두두두두, 두두. 이런 시간만 보면, 우리 사이트에 있는지 있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플레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음, 유튜브에서 나중에 이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럼, 그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정렬했지. 뭐? 많은 시청자 아닌데 함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이게 뭐야 금고 금고에 숨겨놨다고 그랬는데 금고를 찾아 봅시다 저기에 있네요 어 잠깐만 이거 과거를 볼 수 있네 자동 안전장치 스위치 여기 아닐까 싶은데 빨강색인가 아 노란색 천 계속 가봐 계속 가봐 도둑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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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문을 어떻게 열어? 됐다! 됐어 됐어! 됐다 됐다 와아 됐어 됐어 금고 찾았어? 금고 찾았다 하지만 내가 도착할 수 있어 시간 좀 더 필요해 누군가가 여기있어 어? 모나크가 우리 찾았다 모나크가 우리를 찾았다 조심해 열어둔 그 벽을 열어둔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나래진 걔 진짜 무섭다 사형선고해 내가 나가서 어그로를 끌어야 되나 보자 모나크의 협박 상대하기라네 미션 목표 모습 이른바 꺼져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뭔진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야 나 혼자서라도 자살인물 할지라도 지켜보이겠어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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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웨이브는 이정도로 올거 같고 이제 센놈들 오지 않을까 싶은데 좋아스 뭐지, 짓랩! 스페어의 방식! 히... I don't know what it is! 오ders are to keep the mission quiet, tidy, we can't afford-